상범위가 더 무거운데? 어떤 자동차가 더 무거울까? 파란 자동차가 더 무거워요 빵 두개가 더 무거워요 안녕 풍세요 재밌는 쫄깃쌤 힘든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꿀꺽어 안녕 나왔어 어서와 꿀꺽어 빨리 친구들에게 선물 갖다주자 자 받아와 자 여기 있어 그릴라 또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 자 나는 이쪽으로 와 됐다 어서 친구들에게 선물 갖다주자 우루 롤롤롤 와 영현아 크리스마스들이 다 완성되네 네 자 우리 종이컵 다는데 어디 있을까 음 여기도 있고 예쁜 종이컵이 달려있네 어 너무 많이 있다 우리 종이컵에다가 뭐 한번 넣어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세 개씩 넣었네 영현아 이 컵에다가 안 기울어지게 하나씩 넣어볼까 한번 아 그렇게 하니까 한쪽이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하나씩 그렇지 그럼 여기도 하나 넣으면 똑같아 그렇지 컵 크리스마스 둘이 다만두었어요 안녕 킹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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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 내려갔다 쿵덕쿵덕 실수는 재밌어요